이제 집을, 신혼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니, 아, 또렷다, 진짜요? 아니, 그냥 무승이네 신기기인데 얼굴 빨개졌어요 그러니까,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, 또렷이 무슨 신혼집인데 깜짝이야, 아, 놀랬어 아니, 그게 좀 뭔가 집을 구해야 되고, 집을 꾸며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집을 저희가 구해요? 구해야지 그럼 어디서, 우리 결혼한 거잖아 월세부터 시작해도 되지는 않지 집도 해야 되고, 결혼식도 해야 되고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 되게 할 게 많구나 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받았는데 일단 프로필? 이력서? 어? 이력서? 출신, 따로 동봉하여 드린 서류를 채워서 가져오세요 이력서 네, 준비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, 잘 부탁드립니다 네, 저도 있어요 오! 오호! 아, 예!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네 이력서 어, 이게 뭐야, 이 사진? 와! 아, 비슷하지 않아요? 내 사진을 없이 그림으로? 그림을 그린 거 있죠? 괴릭스럽다 잘 뭔데? 머리가 없는데? 아, 진짜 궁금해 아, 진짜 궁금해 아, 근데 교체 되게 잘 쓴다 아, 진짜 아, 되게 정확하게 아,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야? 남씨예요? 아, 뭐야? 남씨예요? 아, 뭐야? 아, 뭐야? 어쩐지 나는 애라고 해서 윤랑하다 했다 아, 진짜? 진짜 믿어 준 게 되게... 네, 감사합니다 아, 진짜... 제 주변에도 특이한 성이 되게 많거든요 막 펭씨, 석씨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성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뭔가... 재밌었어요 어색하고 이럴까 봐 뭔가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준 모습이 되게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스페인어 하세요? C 와, 진짜... 우와 진짜 뇌생남이에요 스페인어 스페인어 진짜 신기하다 별명 용녀 꼬부기 용가리 드래... 드래곤날인 예바? 예바가 뭐야? 예바가 뭐야? 예바요? 아, 그거는... 멤버들이 쓰러질 못했는데 아, 그거는...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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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니, 이거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왜? 아, 이거 좀 오글거려가지고 아, 그럼 뺄게요 아, 근데... like, takiej就是... 예바 씨 예바, 예바 공세闘